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단장님을 협력 받았습니다. 너무 귀여워하고 기쁜 말 축하해 노래가 없으면 되겠나 해서 제가 하모니카 연주를 받았습니다. 제목은 개통곡역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자가 파트너에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 말아서 같이 있어 성공하자 이런 의미인 노래입니다. 나 원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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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